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07학년도 9월 모평 가형 6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과 같이 물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집합 x가 x가 0과 2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요. 0과 1에서는 x-1,-1 그리고 x가 1과 2에서는 x-1분의 1 빼기 1로 지금 정의가 돼 있는 fx가 주어져 있죠. 그랬을 때 fx 곱하기 gx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gx의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아, 곱하기 꼴의 연속이고요. 우리는 어디서? 1에서만 연속을 만들면 되겠다. 됐죠? 자, 일단은 이 한번 fx를 좀 보면 여기다 1을 한번 먼저 집어넣을까요, 각각을? 그랬더니 여기 1을 집어넣으면 1-1이니까 얘가 0이고요. 여기가 보니까 1에 대한 얘는 우극한을 보낼 수가 있는데 0블러스 1분의 1이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0이고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fx가 지금 1에서 불연속인 상황이네요.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gx를 곱해서 우리 1에서 연속 만들자. 즉,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것을 만족하는 gx가 누군지를 찾으라는 문제죠. 우리는 1에서만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이 값을 우리가 하나의 hx라고 치환한 다음에 우리는 a7 그리고 limit x가 1에 대한 hx의 극한값을 구해서 같은이 다른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기억부터 해볼게요. 자, 기억부터 해봅시다. 자, 기억부터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건 뭐냐? h1 그리고 limit x가 1에 대한 극한인데 항상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 전부 다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죠. hx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우리는 하나씩 집어넣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를 구한다는 건 다시 한 번 더 써볼게. 얘가 f1 곱하기 g1. 그 다음 얘가 limit x가 1에 대한 좌극한의 fx 곱하기 gx인데요. 이 fx는 항상 고정된 함수예요. 어떤 함수냐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이 함수로 고정이니까 얘는 써놓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x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고요. 여기가 gx, 이 gx가 예수 바뀐 함수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에도 limit x가 1에 대한 우극한의 얘는 계속 x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얘를 쓰면 되겠죠? 1보다 큰 쪽을 쓰면 되니까. 결국엔 얘가 지금 또 gx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지금 바꿔가면서 계속 구하면 될 거예요. 이거 3개 가봅시다. 그러면 일단 f1부터 구해보면 f1라는 건 지금 얼마라고요? 우리가 는 쪽이 들어가니까 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0 곱하기 이렇게 되고 그럼 1에 대한 좌극한 여기도 여전히 0 곱하기 이거죠. 그럼 g1들을 한번 구해볼게요. ㄱ부터 갑니다. ㄱ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러면 쟤는 뭡니까? x 마이너스 제곱 함수값은 얼마고요? 0이고요. 극한값도 0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쪽을 잘 보면 되는데 1에 대한 우극한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로 가요? 지금 무한대로 아까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gx를 곱해서 얘가 얼마가 되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을 거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계산이 되네요. 얘랑 얘랑 만나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제곱이 돼서 얘랑 한번 이제 극한을 보내면 1에 대한 우극한 0, 0. 아, 얘도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구나. 따라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전부 다 같은 0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얘가 연속이 되는구나. 따라서 지금 gx는 뭐합니까? 여기는 만족하는 gx가 되겠다. 됐죠? 자,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니은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니은도 우리 쿠지고 지우지 말고 여기서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냥 곧바로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요. 그리고 곧바로 니은 한번 해봅시다. 니은. 자, 그럼 니은도 어떻게 되겠냐면 얘가 f1은 여전히 똑같죠. f1은 0이고요. g1도 얼마냐면 g1이 지금 저기 니은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0이고요. 마찬가지 얘도 지금 뭘 집어넣어요? 어, x-1에 3제곱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얘가 0이고요. 1이니까 얘도 0 곱하기를 좋아요. 얘도 0이 되겠다. 자, 마지막 여기만 좀 잘하면 되겠네요.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x-1에 3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을 건데 얘를 이제 연산을 하더라도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보세요. 얘가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1에다가 우극한 집어넣으면 얘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0뿔 분의 1이니까 무한대. 그런데 얘가 얼마로 간다고 1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한대 곱하기 1이면 우리는 뭐다? 무한대가 되겠다. 즉, 얘 우극한은 무한대. 그러면 0, 0, 무한대. 두 개는 다르니까 우리는 뭐다? 이 니은은 아, 1에서 연속을 만드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마지막 갈까요? 자, 마지막 디귿 가봅시다. 자, 디귿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값들은 똑같죠. 자, F1 곱하기 G1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G1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쪽 는들어간 쪽인에게다 1을 집어, 아, 0을 집어넣죠? 1을 집어넣죠. 1을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여전히 0이 되겠고요. 디귿이에요. 그 다음에 X-1에 여기다가 뭘 곱하라고요? 아, X제곱 더하기를 곱하라고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0 곱하기 얼마?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0이 되겠다. 자, 마지막 디귿이 중요하죠. 아,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럼 얘가 뭘 곱하라고요? X-1에 몇 제곱? 세 제곱을 곱하라. 이렇게 곱합시다. X-1에 세 제곱을 곱하면 되겠다. 자, 그랬더니 여기 X만 세 제곱을 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오, 여기가 X-1에 제곱, 마이너스 X-1에 세 제곱이 되면서 1의 극한 보냄이 0,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더라. 됐죠? 그랬더니 뭐예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전부 다 0으로 갔구나. 따라서 지금 디귿도 맞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역과 디귿이 답이겠고요. 지금처럼 이제 곱하기 꼴의 연속성, 우리 연속의 정의 자체 함수값하고 결국에는 극한값이 같다만 이용한다며 각각의 값을 우리가 함수값 극한값을 적절하게 따지다 보면 그 값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연속이다, 다르면 불연속이다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